안녕하세요.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. 자, 드디어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우리 VBIP 문학부클럽의 7월의 텍스트북이죠. 우리 7월의 주제가 과학인데요. 바로 이 과학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이번 우리 전자책 PDF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우선 우리에게 과학의 메타 컨셉을 제대로 알려줄 7월의 선정 도서, 과학계의 현대판 고전을 안내해드렸고요. 두 번째는 원래 이번 7월에 읽으려고 했던 도서죠.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버금갈 만큼 훌륭한 과학체. 하지만 절판이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취소가 된 선정 도서. 이거 그냥 묻기엔 너무 아깝죠.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대목들을 제가 나름대로 발췌, 정리한 제시문들, 즉 읽기 재료를 수록했습니다. 물론 이것만 들어있다면 우리 북클럽, 이 우리 북미팅을 국내 최고라고 수식하기엔 뭔가 2% 부족하겠죠. 당연히 추가 재문들도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손언문들을 실었어요. 첫 번째 손언문은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한 읽기 자료입니다.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이라든가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. 경험적으로도 무척 익숙하죠.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북클럽, 이 우리 북미팅에서 진짜 과학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.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, 즉 있음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무의 세계, 즉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, 존재가 부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과연 뭐냐, 그게 진짜 가능한 거냐에 관한 논의도 할 줄 알아야겠죠. 이번 달 우리 북미팅 전자책에 실린 첫 번째 손언문은 바로 이에 대한 아티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읽기 자료는 최신 과학계 핫이슈죠. 양자역학과 다중우주에 관한 이론입니다. 물론 이건 아직 과학계의 난제예요. 아직은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이 쟁점들이 왜 불가해한 건지.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과연 이 쟁점들은 해명될 수는 없는 건지.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불가해하고 뭔가 해명되는 것도 불투명한 쟁점들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해석하는 기재로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띄는지. 이러한 논의들이죠. 제가 우리 북미팅 7월의 전자책 마지막에 수록한 이 아티클은 바로 이와 같은 쟁점들, 이와 같은 질문들을 다룬 손언문입니다. 물론 더 자세한 해설과 재미있는 배경 지식들은 이번 달만 진행되는 북미팅 생방 강연에서 제가 더 아주 상세히 추가해드리겠지만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또 하나 있죠. 바로 이번 달 우리 북클럽의 발제문입니다. 7월의 선정도서와 우리 아카데미의 전자책을 읽은 뒤 여러분들이 에세이로 글쓰기 하기 딱 좋은 과학 에세이 주제 두 개를 수록해놨습니다. 당연히 이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직접 쓴 에세이 예시답안도 드릴 거고요. 이번 달만 이 북미팅 당일이 되기 2, 3일 전쯤 전자책 PDF 파일 형태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. 제 에세이 예시답안에 대해서 뭐 이건 이것대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아티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물론 제 과거의 에세이를 이미 꾸준히 쭉 읽어오신 분들은 제 에세이의 퀄리티와 진가를 잘 공감하시겠지만요. 제가 또 글을 뭐 허투루 쓰진 않잖아요. 분명 이번 제 에세이 예시답안 파일도 여러분들이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매우 지적으로 재밌고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꽤 유익한 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.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자료들 전부 어디서 다운받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? 바로 우리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속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에서 열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언어의 종원 아카데미의 자료 업로드 원칙이에요. 언어의 종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전자책 PDF 자료들 그리고 각종 일기 자료들 또 그 외 수업 교재라든가 기본서, 뭐 문제지, 해설지 파일 등 일체의 문서 콘텐츠들은 항상 우리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속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에 올려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올려드린 7월의 자료들도 이번 달 말 7월 25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북미팅 당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꼭 한 번은 읽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